마음이 있다는 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. 도사랑 제가 저를 왜 불렀어요? 진솔한 대여가 안 되더라고요, 이렇게.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. 지나간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보였고 낯선 저와는 딴 세계에 계신 분 같았어요. 복잡했어요, 정말. 장벽이 있는 느낌도 났고. 아, 왜? 지금부터 1시간 후.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야? 이건 좀 너무 당황스럽다. 말이 좀 힘들었거든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? 어? 아니, 그런데 진짜 잔인하다.